실패 화를 내면 화를 내면 말씀하세요 어 네 화를 내잖아 화를 내면 네네네. 화를 내면 야, 100이 되네. 얘기하다 보면 두 단골 내고 있어. 두 단골 내고 있어. 아, 침질 뻔했네. 아이고. 말씀하세요. 말씀 계속하세요, 형님. 그래서요? 야, 뭔 얘기를 하려는 거야? 흐름 다 그려놓고. 짜증을 냈었는데 어떻게 말씀하셨다고? 그러니까 흐름 다 끊겼는데 뭔 얘기를 하려는 거야. 괜찮아요. 아, 정말. 둘을 차 샌드니. 둘게요, 둘게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결혼 생활에 서로 야, 이 새끼야. 야, 이 새끼야. 빨리 들어야 되니까. 날이 더우니까. 야, 가자. 야, 야, 가자. 야, 야. 아까, 아까 더 울 때. 그림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 이게 자화상이야, 자화상이야. 아, 예. 아, 좋은데 밤에 보면 무섭겠다, 야. 아이고. 얼음이 다 나와. 없어, 없어. 없어, 없어. 빙수 같은 거야? 이게 바로 야관문 빙수. 생식 기능일 거야. 사칭 사랑꾼 형님들의 이미 죽은 활력. 헐 딱 세워줄 마성의 약주. 오늘 밤은 시원하게 밝히지. 열려라. 야관문. 야관문 이건 누구예요? 야관문 100%예요. 이게 바로 야관문 빙수. 생식 기능일 거야. 생식 기능. 생식 기능. 니네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야, 이거 우리 백인은 시원해, 진짜. 야, 진짜. 이게 무슨 나이를 먹고 이렇게 야관문. 야, 우리 이런 거 먹을 나이 아니야. 아니, 젊은 사람들도 먹어야 돼. 젊은 사람들도 먹어야 돼. 괜찮아. 댓글 하는 게 더 이상. 아니, 젊은 사람들은 몇 번을 얘기한 거야. 아니, 젊은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관리해야 돼. 지금 있을 때 지켜야 돼, 있을 때. 야, 있을 때 지키면 지금 없냐, 그러면? 뭐 향후에 한 10년 뒤에 없어지냐? 퇴화되기 전에 지켜야 돼요. 오, 퇴화돼? 퇴화되기는. 야, 도룡용 꼬리도 아니고. 우리가 뭐. 야, 없어지는 게 따로 있지. 야. 어디 가야 돼. 매일 새로운 E&A.